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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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핫도운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! 인도는 마크와 우승점이 전국의 포탈!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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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아 1, 2, 3, 4, 7, 요리를 трат 10정hin 우리 돼지국 소비량의 80%가 국산이고 한돈이고 또 20%가 수입산입니다. 오늘 수입산과 한돈을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한돈이 역시 맛감이라든가 식감, 굉장히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체면 사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서 너무 유익하고 고기도 정말 맛있고 너무 즐거운 아무새습니다. 저희 국내산 삼겹살 너무 맛있어요. 삼겹살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도 전부 다 많이 맛있어요. 한돈 좋아요! 이거 맛있어요. 맛있어요. 한돈 화이팅! 한돈 좋아요! 한돈 화이팅! 한돈 Schneeter 한돈 안녕!!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